수심 H인 수면으로부터 0.2H, 0.4H, 0.6H, 0.8H인 곳에서 각각의 유속을 측정했더니 0.562, 0.521, 0.497, 0.364래요 결과가 그렇다면 3점법을 사용하래 3점법, 3점법 그럼 3점법에 대한 유속, 3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만, 뭐만, 뭐만 사용한다? 0.2, 그 다음에 0.6인데 얘는 중요하니까 2배의 가중치를 둬라 그 다음에 0.8 하고 하나, 둘, 셋, 네 개 했으니까 4로 나눠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0.2H가 0.562 0.562 그 다음에 2배의 0.497 그 다음에 0.364 하나, 둘, 셋, 네 개 했으니까 4로 나눠주세요 이 부분을 풀어주시면 어차피 계산기가 누르실 거예요 그럼 눌러보면 0.48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2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GNS가 다중주파수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보시면 전리층 지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다중주파수, 멀침을 활용하는 건 전리층 지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L1, L2 형태에는 전리층 지연 효과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탁 다 올려서 암기를 좀 해주시게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간의 시통이 불필요하고 24시간 상시 높은 정밀도로 3차원의 위치 측정이 가능하며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항법용으로도 사용되는 것 뭐? GNSS 측량이다 라고 하는 정의죠 GNSS 측량에 대한 정의를 찾아내시오 그리고 BLBI Very Long Base Intrometer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먼 전자 거리 측량이 상당히 먼 아주 그냥 우리가 먼 거 하면 우리가 옛날 우리 초 아니면 막 이런 거 초사이언 이런 거 표현하는 거죠 상당히 먼 거리 측량을 표현한다 거리 측량이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어떤 측선의 길이를 관측할 다음 표와 같은 결과 얻었다 최악과 최악값 최악값 최악값을 구하래 그럼 최악값이라고 그러는데 뭘 나왔나? 라고 보니까 뭐야 오오오 횟수가 안 써 횟수 횟수 어 횟수 오케이 횟수야 그러면 우리가 최악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밖에 없어 최악값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도 경중률이라고 하는 이 P라고 하는 값의 신뢰도 즉 우리가 경중률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왜 경중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 신뢰도 신뢰도 아니야 얼만큼 신뢰할래? 얘는 이만큼 신뢰할 수 있어 라는 뜻이야 그러면 얼마만큼 신뢰할래?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친구가 있고 돈이 좀 적은 친구가 있고 돈이 없는 친구한테 있어 그럼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 급하게 아니 줄 거야 줄 거야 다음 월급 타서 줄 건데 신뢰도가 어떤 것 같아 좀 못 사는 친구한테 그 친구도 100만 원 있으면 우정이 더 있다거나 이런 걸 다 똑같은 거야 다 우정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친구들인 거지 그러면 이 친구보단 아까 말한 처음에 돈이 좀 많은 친구한테 말하기가 수월하지 않아? 뭐 100만 원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10만 원? 여러분들 생각해 막 1억, 10억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못 구워 못 구워 못 구워 그런 건 로또 하나 사줘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가중치를 표현하려는 거야 내가 지금 빗대서 잠깐 표현했는데 왜 신뢰도란 말을 그렇게 표현했냐 횟수라고 하는 녀석은 횟수라고 하는 녀석은 몇 번 했냐야 다 대신 박용복이가 하는 거야 박용복이 똑같은 사람이 내가 했다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한 거야 횟수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어떻게 돼? 비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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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를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비례한다고 근데 거리 거리는 어떻게 돼? 길이가 긴 놈과 짧은 놈을 박용복이 하는 거야 박용복이 긴 놈은 딴 사람하고 짧은 놈은 다른 사람했다 이러면 조건이 틀려지잖아 뭐 충량기술사가 하는 긴 것과 그냥 일반인이 아니 일반인은 하면 안 되지 그냥 뭐 토목기사가 있는 사람이 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거야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건 하는 건데 거리가 거리가 긴냐 짬냐야 그럼 거리가 길면 오차가 그렇지 많이 생기지 거리가 짧으면 오차가 적게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반비례야 근데 오차라는 녀석은 오차라는 녀석은 거리보다 더 나쁜 녀석이야 더 나쁜 녀석이니까 반비례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얘는 제곱으로 반비례한다 이거를 잊지마 이거를 그걸만 잊지 말라고 그걸 잊지마 그거만 잊지 않으면 여기서 체악값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것은 아주 쉽다 왜 체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측량에서도 나오고 수준 측량에서도 나오고 각 측량에서도 나온다 그럼 측량이라는 게 거리 높이 각 끝 아니야 다 나온다는 소리야 다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체악값이라는 것은 얘를 고려하지 않을 때 얘를 고려할 때 얘라는 게 뭐야 신뢰도 경중률을 고려한다는 거잖아 경중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평균 내겠다 그러니까 평균 내겠다는 것은 뭐야 내가 뭐 이쪽으로 3 이쪽으로 5 이쪽으로 3 그러면 그냥 평균 내버리겠다는 거야 오차값을 그럼 좀 억울하잖아 어 그러니까 뭐 신뢰도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시험 안 나와 평균 내는 게 왜 나와 시험 내에서 경중률을 갖고서 최악값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중률의 조건이 다르는 게 조건이 다르는데 그 조건이 횟수냐 거리냐 오차냐 그게 대부분이야 그거에 대한 것만 하나 두는데 횟수하고는 지금 얘가 P1 P2 P3로 보면 최악값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면 P1 P2 P3고 P1 H1 P2 H2 P3 H3 인데 P1 대 P2 대 P3 가 횟수잖아 횟수 그러니까 5 대 4 대 6이더라 5 대 4 대 6이더라 그대로 대입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5 플러스 4 플러스 6 해주고 40.53이 40.537 40.529니까 5 곱하기 0.532 플러스 4 곱하기 0.537 플러스 6 곱하기 0.529 해주셔라 이거야 그러면 나온 값이 40.532 아우 답을 외웠어야 되는데 없네 네 답을 내 쪽에서 안 넘겨놔가지고 답이 얼른 컨징해야죠 네 40.53 이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40.532 미터더라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라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어쨌든 계산기 그건 다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보면 최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표현했듯이 거리에 대한 것이냐 수준 측량 즉 각에 대한 것이냐 각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다 전체다 측량 최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다 그럼 최악값이라는 것을 왜 따지느냐 최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에서 참값 그러니까 진실된 값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명사가 생각 안 나서 그러는데 오른값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 정말 딱 딱 하나의 숫자로 맞출 수 있는 거 1호 공대니까 해야 되는데 왜 측량에서는 그게 안 되느냐 오차가 생겨서 그래요 오차가 생겨서 지구라는 특성상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갖는 구차 그 다음에 지구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시차 왜냐하면 공기가 뜨거워지면 이게 위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공기가 구차가 있으니까 아래로 가거든 그럼 생각해 봐 구차 기차가 없으면 내가 눈만 좋으면 똑바로 봐야지 별이 보이는 별이 보이는 거야 하늘만 봐야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앞으로 봐도 별이 보여야 되는 건데 얘가 구차 시차가 있어서 기차가 있어서 오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악값으로 모의 값으로 참값으로 쓴다 참값으로 참값으로 측량에서 측정한 참값으로 우리가 쓰자라고 약속해놓은 값이 최악값이야 최악값의 1호는 최악값의 1호는 불변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거리 측량에서 따로 순 측량에서 따로 각 측량에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값이 나온 거잖아 결과값이 나온 거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 형태에 대한 걸 표현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